이번 시간에는 돌먼 슬리브 코트 패턴을 제도해 볼게요. 돌먼 슬리브란 진동을 깊게 파고 수구 쪽을 좁게 해서 수구와 진동이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패턴인데요. 저는 몸판과 소매 쪽을 한 장으로 제도를 해서 패턴의 조각은 몸판 앞뒤, 위 칼라 이렇게 세 조각만 나오게 제작을 했습니다. 혹시나 두 장 소매에 테일러드 칼라, 뒤트임이 있는 자켓을 한 번도 제작해 보시지 않고 제작 예정이신 분들은 워밍업으로 이 코트를 한번 제작해 보시길 권유해 드릴게요. 위 칼라와 안감 넣는 법이 들어가서 다음 자켓 제작 시에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두 장 소매에 이세 넣고 뒤트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생략돼서 비교적 스트레스 없이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매가 몸판과 이어져서 쉽게 제작하실 수 있는 반면에 원단의 로스가 좀 심한 편인데요. 원단이 모자른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서 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도를 하면 소폭일 경우는 아예 재단이 어렵고요. 대폭일 경우 원단 소유량이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시접이 들어가는 데다가 주머니와 위 칼라를 여기서 뽑아도 이 부분이 많이 남아서 원단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매를 끊어서 제도를 하면 대폭일 경우 길이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 정도만 들어가고요. 저는 원단을 굉장히 아껴서 쓰는 편인데요. 여기서 많이 남아서 좀 아깝더라고요. 자 그럼 뒷판부터 시작할게요. 품은 120, 진동 40, 총장 105로 입고요. 품이 굉장히 박시해서 좀 거대해 보일 수 있는 핏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이 염려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벨트를 만들어서 허리를 조여서 입으시면 됩니다. 총장을 그려주시고요. 진동 40에서 품이 생성이 됩니다. 120으로 하기로 했으니 4분의 1쪽을 그리고 있으니깐 120 나누기 4는 30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보기에는 일자 라인 같지만 밑단 옆선에서 2cm 나가서 A라인으로 그렸습니다. 뒷목점에서 8cm를 옆으로 2cm를 위로 올려서 옆목점을 찾아주시고요. 옆목점에서 옆선 쪽으로 18cm, 아래로 6cm를 내린 포인트와 옆목점을 연결해서 어깨 기울기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어깨점을 찾아볼게요. 어깨를 40으로 보고 뒷목점에서 출발한 선이 어깨 기울기 선상에 닿을 때 2분의 어깨가 되는 점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cm여야겠죠.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대로 소매를 연장해서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소매 쪽 각도를 조금 내려줄게요. 어깨점에서 7cm, 7cm, 이등변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여기 이등분점에서 2cm를 올려서 2점과 2점을 연결해서 연장을 해줄게요. 보통 레귤런 소매 코트를 제작할 때 여기서 1cm를 올려서 연결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보다 각도가 더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 옷은 좀 박시한 편이라 어깨선과 소매의 각도의 차이를 좀 줄여준 겁니다. 여기 연결선이 좀 뾰족하시면 곡자로 그려주시면 돼요. 어깨점에서 소매 길이를 그려주시고요. 저는 60cm로 했어요. 여기서 직각으로 출발해서 16cm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진동선에서 자연스럽게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뒷목점은 그대로 썼고요. 옆목점은 1cm를 파서 넥라인도 완성해주시면 뒷판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앞판이에요. 넥라인을 제외하고 총장, 품, 진동을 똑같이 그려주세요. 더블 버튼을 달거라 여민분은 8cm 나가서 그려줄건데요. 패턴상에서 8cm의 여민분을 그리면 겹쳐지는 옷의 분량은 중심에서 좌우 8cm씩 해서 16cm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7.5cm 나가서 옆목점을 그려주시고요. 뒷판과 동일하게 어깨 기울기를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 소매를 그려주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같이 박음질을 할 거라 뒷판 어깨선을 대고 그대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재단을 하면 소매 부분이 바이어스라 박음질을 할 때 위쪽에 있는 소매가 좀 늘어나서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너치 표시를 잘해서 신경 써서 맞춰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 부리 전체는 29.5로 했고요. 뒷판이 16이었으니 앞판 부리는 13.5로 할게요. 이 라인은 뒷판을 그대로 얹어서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끝선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최대한 비슷한 곡선을 그리시고 사이즈만 맞춰주셔도 돼요. 그런데 옆목점과 소매 부리에서 2.5cm 차이가 나게 맞췄으니까 뒷판선을 얹어서 그대로 따주시면 잘 맞을 거예요. 자 그럼 라펠과 위 칼라를 그려볼게요. 꺾임선을 그려야 하는데요. 꺾임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꺾여서 칼라가 만들어지는 선이에요. 칼라는 중심 쪽으로 갔다가 옆선 쪽으로 젖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꺾임선 또한 옆목점에서 2cm 중심 쪽으로 올라가서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옆목점은 처음에 어깨 기울기를 그렸던 신체의 옆목점이 아니라 1cm 파임을 준 옷의 옆목점입니다. 어깨선이 중심 쪽으로 연장된 2cm 선의 포인트와 꺾여서 칼라가 만들어질 선은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진동에서 5cm 올라간 점을 썼고요. 중심의 파임은 이 정도 됩니다. 라펠은 여기서 11.5 내려온 꺾임선에서 디자인을 해줄 건데요. 아래에 달린 칼라, 즉 라펠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에 따라 이 위치는 변경해 주셔도 될 거예요. 참고로 제가 가르치는 기본 테일러드 자켓 라펠 시작 위치는 옆목점에서 약 6cm 내려온 곳에서 시작이 되게 하고요. 이 코트는 조금 밑에서 시작이 되게 디자인했습니다. 꺾임선에서 반전해서 칼라를 그려주시고요. 옆목점에서 꺾임선과 평행선을 그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라펠이 달린 몸판 한 장은 꺾임선이 아닌 옆목점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위 칼라를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위 칼라는 뒷판에 박음질이 되니까 뒷판 네크라인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사이즈를 재보니 9.5cm네요. 꺾임선에서 평행으로 그렸던 옆목점에서 출발한 선 있죠. 여기 옆목점에서 출발한 선이 뒷네크 사이즈인 9.5cm가 되는 선에서 끊어주세요. 2선에서 옆선을 향해서 직각으로 3cm선을 그릴게요. 3cm는 위 칼라의 꺾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cm 내려온 선과 옆목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곡선을 그려주시고요. 다시 옆목점에서 출발한 곡선이 9.5cm 뒷네크 사이즈가 되는 곳에서 끊어주세요. 이 부분은 뒷네크 라인과 박음질 되는 위 칼라입니다. 자 그럼 이 곡선상에서 직각으로 출발을 해서 8.5cm를 그려줄 건데요. 8.5cm는 위 칼라 중심의 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3cm가 꺾임선이니까 보이는 폭은 5.5cm가 되겠죠. 이 위 칼라 폭도 디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제가 가르치는 기본 테일러드 자켓의 위 칼라 폭은 7.5cm로 합니다. 라펠과 만나는 위 칼라의 각도는 그냥 패턴지에서 디자인을 했고요. 라펠의 길이보다는 짧게 그렸어요. 그리고 직각으로 출발한 선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양쪽을 직각으로 출발시키는 이유는 골로 재단을 해서 뒷중심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 몸판과 위 칼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